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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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어 야 으 으 으 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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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 불서까 모니 불서까 모니 불서까 두 번 하면 안 돼요 모니 불서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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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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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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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에 안 냈어요? 여가모니 불쏘 가모니 불쏘 가모니 불쏘 가모니 다음은 경춘과 고엠 홍원을 다함께 하시겠습니다. 96페이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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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6페이지요. 96페이지입니다. 내 이젠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광세계 부처님 우주 대방명 두 눈 어둠이 내 몸 구고 살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홍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고를 세운 이 성원은 끊없사오니 다음은 산회가를 다함께 하시겠습니다. 99페이지에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고륵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밤은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듯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시 만나세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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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